아닌가 봐요. 연구스러워서 못 나오죠. 가서 괜찮으니까 나오라 그래. 마르니 때문에 내가 미치겠어, 정말. 둘이 또 싸웠대? 정말, 오늘은 속상해서 죽는 줄 알았어. 니네 시어머니 뭐라고 딱딱거리면 당장 나한테 전화해. 아이고, 벌써들 그러면 어떡해. 어머니 갖다 드리려고 사왔으니까요. 각 씨는 다음에 사와줄게요. 자, 할머니. 아이고, 오늘은 왜 이렇게 꽃사태야? 뭐더라세요? 보시다시피 아침 옵니다. 야,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. 발단은 너지. 부부는 똑같이 만난다더니, 어? 정말 그렇다. 어떻게 한치도 안 틀리고 똑같아?